3년 전에도 똑같이 몇 번 했었는데 대게가 되게 맛있는 영덕이라고 I Need You 비디오를 찍었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요일 전화 프로로그를 시작했던 장소에서 모든 게 끝나고 다시 제가 돌아온 거죠 저번에 저희가 왔을 때는 태형이가 저 위에서 뛰는 장면을 찍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태형이가 아닌 진영이 올라가면서 태형이가 그걸 바라보면서 되게 의심이 가득한 희세로 진영을 쳐다보는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과연 진영이 뛰어낼 것인지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영덕 대게를 먹으러 출발해 볼까요? 고고고! 고고고! 지금 신은 지민이를 위해서 파티를 하는 신입니다 시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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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워! 만워! 처음 파티를 찍고 하나 둘 셋! 예에이 자 1라운드가 1라운드가 2라운드 정임이 2라운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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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표현할 수 없는데 이거 지민이만의 뭔가 이거 지민이 오 지민이 표현할 수 없는데 지민이만의 뭔가 탈출하고 싶다 이 옛날에 떨어졌던 미래에 와서 진영이 저에게 돈을 주워줌으로써 정말 이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일에 나오는 우리 멤버들에게도 파이팅을 외쳐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장에 나와있는 제이 업 지민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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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 어떠신지 아세요? 현재 형님이 걸음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잠을 들리죠 아 그놈의 잠 잠이 정말 많은 친구예요 저는 실제로도 진작 밥 잠면 안돼요 지금 너무 졸려요 그 다음 친구들도 올 거예요. 오, 반갑다. 매운 매운. 네 여러분 저는 개인 컷을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은 누굴가요? 기대되시죠? 자, 가고 싶어요. 현장적으로 출발. 아픈 너의 눈빛이 나와 같은 곳에 액션을 바로 가면 돼요. 또 가고 싶으신 댄서의 예, 다시. 오, 너무 춥다. 아, 비주얼. 아, 너무 춥다. 아, 너무 춥. 아, 너무 춥. 아, 맞다. 아, 추워. 아마 이, 로루프가 나고 많은 똑똑한 자민인들이 앞으로 추리를 해주시겠죠. 저는 이제 그거를 모리톤에 가는 것 같아요 항상 뮤직비디오 공개하면 그런 것 같아요 추리를 너무 잘하셔서 올라오는 거 꼭 볼 테니까 멋있게 세세하게 스토리를 추리해 나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긴 해요 아 도마 형 이 방울에 정국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빨리요! 우리의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